뭘 뭘일을 될거야? 어 일단 그거 타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꾸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고! 저번 시즌에 아이템 팀들 한 판도 안 한 것 같은데 헐... 아 불안한데? 아야! 괜찮아 이 맵 제가 좋아하는 맵입니다. 오케이 깔리신 것 같은데요? 예 아 쟤랑 인사하느라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갈게요 1비 1비 네 아야!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총암이니까? 네 연습경기인 그쵸 이제 합을 좀 맞춰서 카트를 좀 맞춰가는 단계? 네 어 씨 임빵 오케이 1비 아 이거 못잡겠는데요? 아... 1등 공격만 1등 공격만 아 마지막 마지막 뮬리르 개웃겨 개웃겨 제가 제가 그거 탈게요 제가 미사일 골드샤크 탈게요 뭔가 골레이더가 두 개라서 오 그거죠? 아 운동장을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을 것 러너맵을 러너맵을 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려운 맵 어 어려운 맵 어려운 맵 하드맵 이런 맵 좋아 이런 맵 좋아 못맞았어 공개 더블 병중 효과 조심 물 오 나이스 으악 진짜 물에 빠진 사람 같네 리액션이 아 이랬다 오 좋아 좋아 물 조심해야겠다 나 나이스 나이스 나 방어 있는데 까비 끝났어 아 끝났다 좋아 야야야야야 아 왜 떨어지는 거야? 어 나랑 똑같은데 떨어졌다 아니 저기요 자녀들 맞고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 아 미안해요 아 나는 그냥 떨어졌어 오케이 아이템전을 안 하시나? 그러게요 근데 골샤 둘의 세 팀 왜 네 저한테 파리와 오 뭐야 오 이민 이민 오케 날랐어요 하나 우주 기압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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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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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 오케 갔어요 도망갔어요 없어졌어요 야 너 집중해야겠는데 왜 자꾸 1등 failed 내가 1등이지? showed her 어허 다른길 제가 러더 할까요? 그렇게 꾸우 이미 쫄긋 더 불신 enücht 와 형 안돼 내 황금 물살이가 사라졌다 아아아아아아 오 좋아좋아요? 저 천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천! 알키니잼 씹으면 되겠다 수고하이요 나이스! 그 부분이야 제가 더 무거풀이야 1트에 성공하는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좋겠다 그럼 진짜 레전드 진짜 레전드야 저 자폭 버릴게요 아아씨 오케이 좋아 개좋아 네 뒤로 버렸어요 2명 네 좋아요 귀여워 밍밍이 상정됐고 바로 뭐야 쓰윽 우후 스캔 쓸게요 스캔 오케이 모든 걸 다 조심해 바보 아니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맞네 감각이 없어요 바보래요 조심히 주님? 하나하나 조심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주님! 주님이 또 내꺼 좌석 뺏어왔어요 그게 다 우승자의 계산일 수도 있어요 아 오케이 좋아요 일미, 하나하나 조심 어 근데 껄째 못인가? 구름 좋은데 아 아니구나 하핀니 보시냐는데 우츄 저 아닌데요 너무해 아우 아이템 못먹네? 큰일 났다 와 원템 1파 8주심 아아아아 어떡해 아니요 좋아요 지금 아우 오케이 2파, 뛰었어요? 힐링은 나쁘지 않아 탬을 못먹으네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돼 그 좌석으로 파이팅 물 안 던질게요 일미 제발 놀아 제발 역시 믿었다고 진짜 부탁할게요 한 번만 아씩 Arsen 야!!!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뻑쳤어요 아 진짜로 tark 이거 좆다 우주 제발 복귀에 맞아라 와 이거 진짜 와 아 이거지 오 나이스 이거 해 아 안돼 나 자폭 나갔다 아 공대 우주 제발 빙봉님 가시죠 나이스 좋아요 아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깝다 아씨 안돼 3점 2파 오히려 좋아?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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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나 막혔어 개 막혔어 개 막혔다 개 막혔다 안돼 안돼 아아 아이스 웨이스 3연패 우리 그냥 이기면 이기면 끝 그래 이기면 끝 하자 지면 끝 아니고 이기면 끝 둘과 뭐야 둘골에 바나나 둘골에 바나나 여러분 여기 스파이가 있어서 못 딴거에요 오늘 바나나 맛있다 아 진짜 다들 줄여서 말하니까 못 알아듣겠네 척가면 척이지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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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이기면 4연패 속骨 바리 바리 나이스, 바디. 됐어요. 바디 조심. 1미. 1미 돌아요. 1파. 1미. 1파. 같이 떴어요? 이게 턱이 왜 걸리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만할 수 있어, 성재. 아, 그만할 수 있어. 와, 카채미다. 카채미에요? 와, 마지막 전 카채미으로 끝났네. 카채미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물파리 방송인 척 했는데 사실 카채미 따기 방송이었어요. 네, 사실은 카채미 따기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원래 물파리 따기라고 속였습니다. 저희가. 아, 안돼. 너무 재밌다. 속았어. 물파리 따기는 실패를 했지만 카채미으로 이렇게 콘텐츠 변질 개꿀. 하하하하. 여러분 어떠셨나요? 빙봉님 소감 한 말씀.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빡쓰게 한 것 같아요. 오, 주님은요? 어땠어요? 오늘 카채미 갈기 방송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오케이. 카채미 갈기 방송. 물파리는, 물파리는 부대였던 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알피님 어떠셨나요, 오늘? 아, 예. 지금 방송 채팅창 보니까 그래도 뭐라도 얻어가네 라고 말해 다리 속네. 뭐라도 얻어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었고요. 이제 우리 선물 이렇게 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 이거 배낭 100개 줘야 된다고요? 아니, 아니, 장난이요, 장난이요. 아, 장난이요? 장난이죠. 저 그렇게 도둑 아닙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어요. 안녕. 루우 봐. 아이 봐.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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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